도중에 컨버팅이 안 돼서 에러가 발생 시에 다시 변화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본인의 줌에 로그인합니다.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회의가 있죠. 회의를 누릅니다. 회의가 누르면 여기에 예정, 기록, 예정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하고 캐린다고 이렇게 연동해서 모든 것들이 줌하고 연동되는 거고요. 기록이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본인이 했던 회의록이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회의록이 보니까 이건 열기가 나오고요. 여기는 보니까 변환이 나오죠. 변환. 이 회의록이 보니까 재생이 나오죠.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의는 지금 현재 녹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도중에 컨버팅이 안 되고 변환이 안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변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mp4로 바뀌고요. 이 파일은 지금 현재 재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녹화 중에 컨버팅이 돼서 mp4 파일로 됐다는 겁니다.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녹화 기록을 하다가 녹화 기록이 도중에 멈춰서 mp4 파일로 저장이 안 됐을 때는 본인의 줌에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이 회의에 들어가셔서 이 기록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본인의 녹화가 안 된 파일을 클릭하면 됩니다. 클릭하면 이렇게 변환 버튼이 나오죠. 이 부분을 변환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일이 다시 컨버터 피팅 레코드이 되면서 그 전에 멈췄던 것이 다시 가동이 됩니다. 그러면서 재생할 수 있게끔 mp4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